Q. 5라운드 오늘 마지막 축하세일 Q. 5라운드 Q. 3라운드 Q. 4라운드 네, 드디어 5라운드입니다 지금 제 신분이 평민! 네 평민인데요 이 게임에 따라서 최종 컨셉이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너무 중요한 판이에요 한번 속자를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게임은 뭐죠? 파이널 라운드는 이모지 댄스 챌린지입니다 이모지로 이루어진 춤을 보고 그대로 외워서 음악에 맞춰춰야 합니다 한 이모지 댄스당 세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내려가진 않잖아 이제 부담없이 뭐 주세요 연탄 뭐야? 이거 여러분 뭐야? 이거 나오는 거 아니야? 이거라고? 이거보세요 하라고요 지금? 뭐야? 이건가?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완전 찐이야 찐하게 사랑할 거야 왜? 다 알죠? 다 알죠? 찐이니까 다 알죠 다 알죠 피아노 쫙 피아노 쫙 처음에 뭐예요? 찐찐찐찐찐찐이야 며 며 며 진짜가 나타났다 나갔다 지금 아 이거? 찐찐찐찐찐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나갔다 지금 찐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이거봐 진하게 사랑해 진하게 사랑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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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방은 아니야? 저 틀렸습니다 완전 찐이야 이거봐 완전 찐이야 이거봐 중형이 어디있지 왜 중형으로 왜 중형으로 저거 아까부터 왜 그래? 자 어떻게 해 첫걸 체크 체크 완전 처음에 체크 체크 해달벌 하고 찐찐찐찐찐찐찐 찐찐이야 그리고 찐찐이야 나란에 할 거야 갑시다! 비영아 정략적으로 쳐라 이건 뭐지? 처음 해보죠? 찐찐찐찐 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찐찐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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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맞았어요? 진짜 맞았어요 얘야 얘야 부끄러워해 부끄러워? 그런 프로야? 찐찐찐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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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요 나도 지우저 열심히 했다고 이거 힌트 영상 봐야돼요? 저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저 안 봐도 될 것 같은데? 힌트 영상 없이 최종 도전 피아노가 너무 힘들어 울렁버려 찐찐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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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아노야 고마워 제가 봤을 때 이거 피아노 때문에 아까 먹어 다 듣고 찐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 진짜 아직 진짜 아직 아직 찐찐찐찐 찐찐찐찐찐찐 진짜 진하게 진하게 사러갈 거야 홉홉홉홉 와 나이스 찐찐찐찐 찐찐찐찐찐찐찐찐찐찐찐찐찐 싹 가능이지 이게 마지막 문제 무조건 도전 이건 무조건 승리지 응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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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좋아, 좋아. 무조건 무조건... 그래야 돼. 다 부시를 향한 나의 사랑은 두 조건 무조건이 돼. 맞아, 미크가 안 되는 것 같아. 다 부시를 향한 나의 사랑은 그 끝의 사랑이야. 백종양을 굶어, 백종양을 굶어, 백종양을 굶었어라. 내가 봤을 땐 이거 빨리 하면 못 알고 오실 거야.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? 자, 도전! 도전! 상혁, 도전하자. 상혁, 도전. 처음에 월드랍? 뮤지션, 뮤지션 보는 거야. 모르겠지만 일단 심하게. 뭘 저래? 아니, 끊어. 다 증별한데, 이렇게. 한 번 더 살려줘요. 이거 볼링으로 있었는데. 형아, 형아, 형아. 형아. 이거 어때? 뭐야? 다 됐어? 맞아, 성공! 성공!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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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못 봤어요? 완벽한 부분인데, 방금? 예상이 하자. 잘 됐어? 아, 보다 링크가 있었는데. 아, 이제 나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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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짜라봐봐. 기억을 하는 사람. 짜라짜라. 기억을 안 치는 분이 있어요? 짜라라짜라짠. 짠짠. 그러면, 우리 아는 데까지 하고, 어차피 두 번째는 못 해요. 두 번째 실패하고, 아예 영상을 봐버리고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자, 무조건. 보자. 자, 오늘 마지막 특화스테이. 자, 여러분이. 오늘입니다. 다시 한번 해 줬어요. 아, 여기 영상 안 나오나? 오와와흐아 팔꿔 이거 아니야 이건? 가차 없으신다 바로 영상인데인데인데 죽있어 죽있어 참차짠 다루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뎌근이야 무조건 열려갈 거야 짜러분 짜러분 chodzi ㅋㅋ 1,2,3,4,5 오! 맞는 거 같은데? 이거 돼요?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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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MG 신경이 부르면 무조건 달려갈거야 빠바빵 pram 이 느낌 그대로 출발하고加油 연습했던데라고 해서 원산만 흥던 고백의 노래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습니다. 무조건 성공한다. 평년을 굽노 뱃속양을 굽노 인도양을 굽노서라도 당신이 불러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. 누구죠? 누가 틀린 거죠? 너 뭐 했어? 이렇게. 이렇게 있습니다. 아쉽다. 하나만 더 해 주시면 안 돼요? 어떻게 했는데? 어떻게 했는데? 아쉽다. 수고하셨습니다. 평범한 사람이니까 평범한 사람이 된 거죠. 평민이 요새 이렇게 부르셨어요? 강남 압구정 로데오 가면 이렇게 입고 다녀요 요새. 패션을 부르시네 다들. 내 옷은 내 픽은 이거였어. 얼마나 사람다워. better whoaa 수고하셨다 하大家都 해외하는 정부가 수고하셨다 라고 생각했는데 모두 여러가지 유명,